자갈을 유리병에 담아주세요. 자갈을 유리병에 담아주세요. 그거 봐. 이거는 아니야. 이거는 먹이야. 그거는? 그거는 마리모. 자갈. 자갈을 먼저 넣을게요. 이거에. 유리병에 다 넣어주세요. 흘리지 말고. 손 넣지 말래, 하영. 손 넣으면 마리모가 아파. 손 넣지 말래. 손 넣지 말래.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, 집게를 이용해서 손을 넣기와 자갈을 자갈에 꽂아 고장해달라고 했지만, 손을 만지지 말고 그냥 넣어봐. 손을 만지지 말고 그냥 넣어봐. 안 넣으려고? 안 넣어서? 그냥 넣어봐. 손을 만지지 말고. 다 넣어. 큰일지 말고. 다 넣어. 조금 더 넣을 것 같지 않아? 다 넣어. 다 넣어. 우리 딸. 그런 스타일이야. 됐습니다. 이제, 아빠에게 도와주세요. 마리모 한 마리. 이거, 메모형 마리모는 이런 거에요? 초코. 오, 좋았어. 초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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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메모 들어갔어. 하영이. 고양이. 채도 고양이인데, 네도 고양이야? 네. 아, 고양이로. 고양이. 고양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고 뚜껑을 닫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? 이건 언제 주지? 이거. 이거? 잘하세요? 엄마 이거. 아이, 고양이는. 예쁘게 잘 자라라. 네. 잘 자라라. 호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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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.